네 네 사장님 어 너 왜 왔어? 아린아 미안한데 오늘 가게 문을 닫아야 될 거 같아 몸살이어서 나가기가 힘드네 사장님 많이 아프세요? 괜찮아 사장님 아무것도 안 드셨죠? 어 고마워 근데 이걸 왜 네가 챙겨? 사장님 혼자 사시니까 아무도 챙겨주실 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말을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하세요? 알았어 미안해 고마워 잘 먹을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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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응 응 당연히 안 돼 아 미안해 미안해 앉아 잘 먹었네요 그래 저밖에 없죠 그러네 고마워 잘 먹었어 이제 응? 응?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왜 자꾸 보내려고 해요 뭐하게 저 여기서 자고 갈 거예요 어? 얘는 못하는 말이 없어 사장님 혼자 있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 여기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여기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장님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아린아 네 사장님 아니 그냥 죽을게 잘 가 안되는데? 아니 다 울고 다 울고 다 울고 다 울고 다 울고 네 다 울고 감사합니다.